K-POP 아이돌 자, 볼까요? K-POP 아이돌 커버댄스 미션 K-POP 아이돌 커버댄스 미션 K-POP 아이돌? 연습생들이라면 무조건 커버댄스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할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무를 까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곡이든지 자신이 있었어요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진짜 또 누구 나오시나? 아, 나왔다 또 누가 오셔 누가 오신다 누구지? 아유, 그래요? 오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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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쉬웠던 거는 자신감 없는 작아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야생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저희의 커버댄스 미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야생돌 커버댄스 미션곡,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야생돌 커버댄스 미션곡. 2PM. 보이지? 보이지? 아, 이거 소화하기 쉽는데. 대박이다. 진짜 우리 실제로 배우고. 인피니트.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아 누구죠? 어리셨네요, 정말. 굳이 저 자료하면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레전드곡. 와, 이거 어려워 듣는데. 틴탑.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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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보니 비저가 장난 아니에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건 진짜 안 좋아. 진짜 망했어요. 너무 다른데요. 플라가. 베리. 베리. 어! 감사합니다.